33. 여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의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지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적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수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향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미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이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적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드는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징한 일을 향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구울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친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상과 높은 맷불이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력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까지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에 와 시내가에 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진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냥과 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력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손악비를 내리되 복된 손악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력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부를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들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에 환란 때 그 주약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 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여 쓴 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불이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상업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여. 육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드는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죽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애덤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하라.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불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력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불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여 쓴 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휘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청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화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화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화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에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만 즉 그들이 나를 여화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